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는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인사카드를 사용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선택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카드는 문 대통령의 향후 전국 운영에 대한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내고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그들 문재인과 추미애는 여타 요인들 국민들의 반발 시중의 여론 옳고 그름 등등은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다. 오로지 윤석열 검찰청산과 박멸의 모든 화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속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보 농객 진중근의 전망입니다. 10월 5일 날 진중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친문의 검찰 길들이가 드디어 시작됐다 내용을 페이스북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인용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될 수 있는 추미애 발 검찰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글입니다. 진중근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추미애를 통한 PK 부산과 경남 친문의 검찰 길들이기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 길들이기 시나리오보다도 검찰 박멸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낫겠죠.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이 됐던 검사들부터 시작해서 내칠 것입니다. 그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찰 자료로 감찰을 검증한 사람들이 바로 최강욱 씨입니다. 조국가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던 바로 그분입니다. 도독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감찰하는 꼴이 됐습니다. 나라가 바로 쓰려면 이 친문 적폐부터 청산해야 하지만 이미 청와대까지 적폐가 침추한 까닭에 적폐를 청산하느든 검창이 오히려 적폐에게 청산당하는 험한 꼴을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도 서초동에서는 친문 적폐 지지 모임이 계속적으로 조직적 저항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중훈 씨의 페이스북에 실린 이번 주의 검찰 인사꾼 행사에 대한 소회가 담담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병호의 전망과 해설입니다. 집권 세력은 검찰개혁이 필승의 과업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집권 세력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란 것은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고 가차개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번에 시행된 공수처법안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도개혁이고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제도 마련 작업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1월 3일 날 추미애 법무장관은 취임식장에서 검찰개혁을 8번 부러지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검찰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검찰개혁 간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시야와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취임식장에 참석하고 있던 조국수사 책임자인 한동훈 대금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을 조사하고 있는 대금공공수사부장은 눈을 지그시 감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쁜 짓을 저지른 놈들을 잡아다가 벌을 주는 일을 열심히 한 우리가 왜 개혁의 대상인가? 숨어서 나쁜 짓 한 놈들이 마땅히 개혁의 대상에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앉아서. 집권 세력은 핵심, 확신과 신념에 차있기 때문에 무자비한 검찰 인사건 행사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수사 대상입니다. 또 검찰 인사의 자료 검증 주인공인 최강욱 공직사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미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으로 여러 차례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에이, 이판사판이다. 에이,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을 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검찰 이사를 당연히 할 겁니다. 우리가 살든지 너희가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야기죠. 당연히 권력을 쥔 사람들은 훗날 자신들이 치르게 될 줄 모르는 죄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이미 이번 연말에 있었던 두 건의 제도 개학을 통해 가지고 장기 집권의 초석을 다 깔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이 있는 국민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보복일식으로 가득 찬 검찰 인사를 이번 주에 두고 볼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이런 상황을 두고 뭐뭐뭐 널뛰게 하시지라는 그런 표현에 꼭 맞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의 최초의 과감한 검찰 인사권 행사가 국민 일반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지켜보면서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런 공격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